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교수 때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설온을 낳고 해설온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세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남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아야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를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회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만앙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졸고 계신 건 아니겠죠 마태복음이 수면장이라고 해서 빨리 읽는다고 읽었는데 많이 버벅거리네요 더 이상 수면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마태복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앙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임을 믿고 왕적 권세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또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저께 원네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싸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한마음으로 원네스 파워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든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된 언약을 확인하면서 간다면 분명히 성취될 언약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잘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매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지 않는다면 그저 스님이 읽었던 그 성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과 설 명절을 승리하는 모든 예원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읽기 힘들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전달되었다 라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참된 왕으로 오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택받은 선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놓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빠져 자기들의 사상에 빠져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불렀는지 모르고 그러니 고통당하고 노예와 포로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 씨로부터 나올 것이고 다윗 왕 혈통으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나는 이 언약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만앙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사단에 노예되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부활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왕이 가진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저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라합, 룻, 바세바, 마테비는 우리 아이 아내라고 나오죠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의 이름들이 유대인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조금 정직해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녀일지라도 비록 간통했을지라도 심지어 살인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는 우리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브란부터 다위세까지의 역사는 약속의 역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기까지는 비극의 역사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오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구원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읽고 있으며 이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기원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오심 이후로 나눠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몇 명 전도했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올해 살아나는 영혼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1인 1교회화라는 그런 운동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과 한편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한 명 더 나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을 믿고 1인 1교회화의 응답을 올해 한 해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있을 설 연휴 동안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영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